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름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표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using colors 다양한 색을 활용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음 얼굴이 백직창처럼 하얗다 라든가 네 울그락부르락 해졌다 그 얼굴이 그러면은 막 지금 화를 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영어에도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나는 알고 계시죠 red blue green white black 이런 어휘들을 우리 색을 나타내는 단어를 갖고 몇 가지 표현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표현 아세요 be in the red he is in the red 그는 붉은색 속에 있다 가 아니라 그는 적자다 그는 돈이 모자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돈을 버는 걸 수입이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쓰는 걸 지출이라고 하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어떡해요 돈이 모자르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be in the red 적자라고 써요 그럴 땐 실제로 붉은색으로 수기를 하거든요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버는 게 많고 쓰는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많으면 돈이 남겠죠 그래서 be in the black 흑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적자 흑자 돈이 모자란다 돈이 남는다 라는 부분을 썼을 때 be in the red be in the black 이렇게 쓰죠 자 레드 중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레드 카펫 우리말로도 레드 카펫을 밟았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가 원수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레드 카펫을 밟고 뭐 어떻게 하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they rolled out the red carpet for him 그러니까 그들이 관중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roll out 한 번 핀 거죠 레드 카펫을 깔아 줬어요 for him 그를 위해서 for the president or for the movie star or you name it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red carpet은 show respect 존경심을 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red tape 들어보셨어요? yes you have to go through a lot of red tape to achieve it 했을 때 red tape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red tape 장애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어 요거는 못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요로 요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red tap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o through a lot of red tape 하면은 you have to pass through lots of procedures unnecessary procedures or complicated procedures 이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는 아주 불필요하고 복잡한 그런 절차를 red tape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ed 했으니까 blue 어때요 blue 그럼 I feel blue today 어? 한 선생님 파란색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저 무슨 소리지? 그래요 선생님은 personally one of my favorite colors is blue but if I say I feel blue 그러면 우울하다라는 뜻이에요 흠 슬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feel blue feel gloomy 라는 뜻이 된답니다 자 blue 했으니까 그럼 green 어때요 green green 하면은 green with envy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우리 그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는 turning green with envy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속이 편하지 않은 것, 기분이 나쁜 것 이런 것 jealousy, jealous 이런 걸 나타낼 때 바로 green with envy 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green을 보면은 잠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화나 만화책이나 뭐 이런거 보면 스토리북 같은데 보면은 which, 마녀 얼굴 보통 초록색이에요 aliens, 그래요 외계인들 얼굴 초록색인 거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스러우려고 그러면은 약간 핑크빛이 돌고 이런 색인 거잖아요 근데 초록색일 때는 속이 좀 안 좋은 것, jealousy를 나타내요 질투심을 나타낼 때 green with envy 를 쓴답니다 근데 green이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I have the green light 나는 초록색 불을 가졌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호등에서 green light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건너가는 거잖아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I have the green light 초록색과 흰색으로 돼있다 라는 뜻은 종이에다가 잉크로 그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easy to understand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why it's in black and white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가지 더 해보면은 white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선생님 그 선생님 동생이 애기를 낳았는데 보러 갔는데 별로 예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애기가 낳았는데 근데 I tell my sister a white lie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동생한테 흰색 거짓말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tell a lie 하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다구요 피로케 이렇게 거짓말하고 코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tell a white lie 하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상대편을 막 나쁜 의도로 속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편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을 tell a white lie 라고 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red, green, blue, white, black 달고 있는 어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다른 단어하고 섞이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지요 바로 이름이 갖는 어떤 힘이 될 텐데 앞으로는 어휘 외우고 그 어휘가 다른 단어와 함께 만나면서 또 다른 의미를 파생시킨 것까지 함께 해두면은 훨씬 더 쉽게 많은 표현을 익힐 수 있겠죠? 이디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